내 딸이 자네 같은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말이야. 따님 있으세요?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이 있지. 나중에 우리 신랑이랑 우리 애기랑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? 그 소리 들은 지 한 10년은 된 것 같네. 진짜 꼬빵. 어머 어떻게 우연히 자주 마주치네요.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? 어 아는 사람 물려. 이 시간에? 거짓말 너 꿈에까지 나타났어 난리야. 사람 놀라게. 엄마가 그렇게 적으셨어요? 저 여자가 딴 남자를 본다 지금 딱 생각을 하니까. 심장이 쿵쿵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. 그리고 사랑인가?